그 뭐냐 바스티온 장면에 있어요? 위에 위에 적 포탑 아이고 이럴때도 있는거지 몽 아우 개아파 아우 죽을거야 너무 아파 아이아이씨 아되겠다 내 스타일 라인 맥클이 가든 앞에 있는거 같애 겐지 아우 와 이거 저거까지 다 반사하나보네 아아 한 번 저거 무기란 아우 키라 Fotam 도 bukan 윤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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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아 아 잘 빠져나가네 레드씨 아아아아 아 앞에 있다 오 개 아프다 아 저 무지야 봤을 때 다 했다 아우 아아아아 반 데려 했네 총 쏘고 골라야 되는데 반 데려 했다 이 안 나 처치한거 없는데? 죽인거 없어 바꿔야겠다 뭘 바꿔? 나이스 아 아 쓰바 나와 아이씨 석양이 저버렸네 어서 움직입시다 석양이 셋이 싸우고 나갔어 피가 없어 와 뭔데? 아아아아 다 쏟아붓네 저걸 한 번에 죽네 야아 이거 같이 가야지 안된다 이거 잘 싶어요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미쳤어 애들 개많어 아 아 블박차 아 프로비온 저거 파워져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아하 딩 위에 파라 야! 겐지한테 자꾸 죽어 저기요 어떻게 타질 못하겠네 야 없나봐 뒤쪽에 겐지 뒤쪽에? 아 그러니까 저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깜짝이야 키 또 채우고 왔어 오 뭐야 아주 화를 날아다니네 무안으로 날아다니는거 아냐? 아 걸치고 있네 여기 위에 아예 못나가는데 쟤때문에 위에 지금 완전 한 발이 묶였어 아 표경 몇 마리야 아 아이 겐지 그냥 정면돌파하지 말고 2층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아 얘 뭐야 와 겐지가 다 죽이고 다녀 샹 아 아 이거 좀 움직이게 도와줘 아 아 아 겐지 겐지 아 나 멘탈 나가겠다 그니까 저거 막판합니다 저거 30초 3초 안에 못 간다 아 네르시랑 붙어다니네 하측 플레이하는데 왜 더 세지? 파워 업돼서 그런가? 아 타라야 방해하주마하주마 아 에헹 끝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잉 아 쟤네가 잘하네 외국, 외국 애들 쟤네가 최고의 플레이 자 오늘 오버워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뿅